지금 혹시 더 자랑하는 건가요? 좋겠다 부럽다 좋겠다 아 더꽁포마님 감사합니다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살아있네 더꽁포마 살아있네 더꽁포마 지금 웬만한거 드라이버는 다 깔아놨거든요 필요한거 좀 말해봐봐요 지금 내가 깔아야되니까 인증코드를 입력하세요 오 쉣 아 뭐 이렇게 해킹당할까봐 보안을 많이 내놨어 미친 아 미친개보고 야 큰일났네 이거 이따가 8시까지 못받을수도 있겠는데 뭐 22분 남았다고 나와 이거 큰일났어 계속 다음 왜 계속 다운로드 무결성건 확인하는거야 다운로드한 이... 왜그러는거야? 그타는 스팀이지 그럼 그타는 스팀으로 또 살아란 얘기야? 몇개 사야돼 내가 엑스박스 360으로 하나 엑스박스 1으로 하나 플레이스테이션4로 하나 PC로 하나 4개 샀어 스팀으로 또 사? 뭔 개사이코야 다 53분 됐다고? 다 53분 됐다고? 이거 못하는거 아냐? 다운로드 무결성을 왜 왜 조금 받고 다운로드 무결성하고 다운로드 받고 무결성하고 왜 이 짓을 하는거야 한 번에 쭉 바꿔서 무결성 한 번에 하지 아 진짜 스팀 GTA 사야되나? 아 시간 너무 없는데? 야 GTA 지금 얼마야? 와 65,000원 실화야? 그 전 컴퓨터에는 다 깔려있어 다 준비해놨었어 난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컴퓨터가 한 시간이면 받을거라 생각하고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준비 안하냐는 말 좀 하지마 씨바 참여 안하기 전에 넌 인생 준비 얼마나 했는데 내 방송 들어와서 씨바 준비를 했냐 안했냐 씨바 그거 개소리하고 있어 으악 뭐 인생 얼마 얼마 아니 병신같애 다운받다가 다운받다가 왜 무결성검사라는거야 아 무결성검사 좀 그만해 이 미친새끼야 야 야 기도드리자 이거 안된다 어 도계자면서 기도드리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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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결성검사 씨부랄거 그만 좀 얘기해 주십쇼 무결성검사 좀 제발 제발 무결성검사 좀 그만하게 그냥 사실대로 말하고 존버하자 아 제발 제발 18분이 갑자기 1.8분이 되는 그런 마법이 이루어지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 무결성검사 좀 그만해라 이 미친 납스타 개새끼들아 메카니즘을 어떻게 짠거니 프로그래밍을 얼마나 거짓새끼처럼 짰으면 자 18분 다운받는데 형님 짱구 열심히 굴려봐야 어차피 다운로드는 컴퓨터 짱구가 하니까 진정하세요 아니 미친 어떻게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좀 구하내나봐 몇시야 깍 묵여라 제발 릴렉스 하자 너무 초조하게 이러고 있어 20분 동안 있을 수는 없잖아 재밌는거 보면서 잠깐 20분 동안 있을 수는 없잖아 인터넷 쓰면 더 느려지지 않나 인터넷 쓰면 더 느려진다고? 아 씨바 뭐 어떡하라고 아니 일기가 100메가 다운로드 속도 100메가 나온대메 왜 50메가밖에 안 나와요 124에 전화해 아 아니 일기가 100메가 어디서 네 몇번 2 2 1 2 2 2 3 3 1 3 2 야.. 오케이 속도 올라간다 따따따따 jakieś 따따따따 한elines 나빼고 다 먹었어? 아! 아아 아! Lotus 안기모듈 ʔ 보구형도 왔다 학관 가자 여보여 여보세요 저거요 어머니 다 까졌나요 어... 거의 다 돼갑니다 지금 형 그러면 스타트 같이 할 수 있어 우리랑? 안녕 우선 지금 여러분들 뭐 준비 다 되셨나요? 살짝 기다려요 되셨으면 먼저 가세요 아니 아니 뭐 그렇게까지 급하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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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문에 느려지면 시청자들한테 제가 욕을 먹으니까 그냥 먼저 시작하시구요 이미 소문 다 났어요 아니요 이제 하는게 아니라 어떤 새끼냐 닉네임 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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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이 마문이 형 있고 예예 와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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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들 하고 계세요 잠깐 빠져 있겠습니다 먼저 들 하고 계세요 지금 아직 시간이 괜찮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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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할 수 있을게 아닌거 같아요 지금 계속 예상치 못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계속 뜨는데 어... 지금 이거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지 않나 야 존나 어이없어 와 존나 어이없어 무결성 검사하더니 파일 다 잘못됐나봐 전부 다 날리고 다 날리고 70기가 다시 받는다 어 씨발 끝났어 이건 사실상 사망선고네 벌 우리 애들 잘 놀고있나 들려볼까 건너고있죠 어 어 어 어 어 워어 도왔어 개봉원님 개봉원님 오셨어요? 아니야 아니 드론 왔네? 드론 왔네? 드론 왔네? 아니요 그냥 들으려구요 형 안됐어 아직도? 저 빼고 하세요 오늘 못 깔아요 아니 아니에요 까는것도 취소했어요 1시간 반 걸려서 아니야 형 깔아놔 왁구퉁이 조만간 현실보도 한다 그랬어 그때 깔아놓을게요 그때는 오늘 미안합니다 듣고 놀려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은 4시 반에 왔어 설치를 하고 6시에 방송을 켜서 그때부터 깔기 시작했는데 GTA가 알지? 잡같은거? 2시간 만에 안깔렸어 어 오늘 진짜 합방땜에 빡셋겠다 아 니가 아까보다 어려운데? 배팅하고 이러느라고 여튼 저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게임하십쇼 아직 안 끝났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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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거치! 아 이거 아 이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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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ын 무이 으음 아 목이 맥히네 목이 목이 매요 진통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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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통제님 땅떤이 감사합니다